이번 순서는 자동차의 최신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임재범 기자의 오토 매거진입니다. 네, 이 시간 카리포트의 임재범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활동성 있고 또 이렇게 멋진 스타일이잖아요. 이런 남자들이 보통 스포츠카를 좋아하는데요. 저도 요즘 스포츠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보통 남성분들이 많이 선호하죠?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스포츠카 가시면 어떨까? 스포츠카가 정말 좋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도 수호시는 스포츠카가 좀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요. 사실 여자들은 스포츠카 사실 한 번 타는 거 멋있는데 너무 좀 부담스럽고 시끄러운 것도 있고 상대적으로 좀 덜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원래 스포츠카가 남자들의 로망이거든요. 밟았을 때 브롱 이렇게 나가는. 배기형 주행형. 그런데 뭐 이 정도 있으면 조금 불편해도 충분히 만족할 것 같거든요. 대중적이지 않지만 스포츠카를 닮은 그래요. 세단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스포츠 세단 정도? 그런 차가 있죠. 스포츠카를 닮은 스포츠카의 감성을 그대로 맛볼 수 있는 쿠페형 세단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식스그랑쿠페, CLS도 있고요. 파나메라 이런 차들이 있죠. 듣기만 해도 너무 비싼 차들 같은데요. 계속 그림에 떡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차를 울리시는데. 그런데 너무 비싸요 이거. 조금 저렴한 차 없을까요? 있습니다. 한 4천만 원 초중반대의 맥시마라는 차량이 있는데요. 그나마 스포츠카의 감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스포츠카 같은 엔진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전 예전에 맥시마를 타는 친구를 알고 있었는데 이게 스포츠 세단인지 몰랐어요. 그냥 세단인 줄 알았는데 놀랍네요.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단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디자인이 점점 변화가 변화를 하면서 발전하면서 요즘 쿠페형 세단, 약간 날렵한 모습의 세단이 유행을 타고 있으니까 그나마 지금 현재는 그런 형태로 나오게 됐죠. 네. 겉모습이 더 궁금해지네요. 저는 맥시마 처음 들어보는데 그냥 단지 저는 오늘 아침에 타먹은 커피 생각도 나거든요. 이름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먼저 시승기 영상을 보고 궁금증을 풀어본 다음에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중형 스포츠 세단의 새로운 강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모델, 맥시마라는 모델인데요. 오늘 1년석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맥시마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이 차의 디자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엔사 특유의 에너제틱 플로우로 돌출된 기하학적인 얼굴로 표현이 됐죠. 옆에 실루엣 라인을 보게 되면 스포츠 쿠페 형태로 디자인이 됐습니다. 이 세그먼트와 동등하게 견주해봐도 안정적인 포지션을 자세를 갖추고 있죠. 실내 공간을 보게 되면 제특위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그런 실내 공간입니다. 직관적인 버튼, 버튼도 위치들이 운전석에 앉아서도 아주 편하게 바로 갈 수 있게끔 디자인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스포츠 세단을 정말 강조를 하듯이 스테어링 휠이 디컷입니다. 디컷이고 그립감이 나쁘지 않아요. 아주 굵지는 않지만 적당한 크기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행의 감성을 좀 더 느낄 수 있게 패덜시프트가 적용이 됐더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패덜시프트가 좀 약간의 2% 부족한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대신에 트렁크 공간이 깊숙합니다. 그래서 골프백이 한 3개 아니면 4개 정도 충분히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열 시트로도 폴딩할 수가 있습니다. 폴딩하게 되면 겨울에 스키장 갈 때 스키를 좀 더 실을 수가 있겠죠. N사의 심장이라고 하면 VQ 엔진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VQ 3.5L 가솔린 심장입니다. 바로 이 엔진 VQ가 15년 연속 미국 워즈워터에서 세계 10대 엔진에 15년 연속 선정이 됐죠.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안정적인 엔진이라는 얘기죠. 변속기는 연료 효율성을 생각을 해서 엑스터릭 CVT 무단 변속기와 조합을 이루고 있는데요. 한 6400rpm에 돌아가면 한 303마력의 힘을 발휘합니다. 최고출력을 발휘하죠. 마력당 무게비를 계산을 해보면 몸무게가 이 차의 몽차 중량이 1640kg 그러니까 수치상 1마력당 5.41kg 정도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거의 스포츠카 수준에 가까운 그런 수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녀석은 무단 변속기의 효율성과 정속성을 갖췄음에도 변속을 이어나가는 엔진 소리, 바로 액티브 사운드 시스템이죠. 인헨스먼트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스포츠카의 변경과는 엔진 사운드를 뿜어냅니다. 청각에 이어서 시각적으로도 고려가 됐는데요. RPM의 엔진 회전수 바늘을 정말 바로 그 즉시 변속되는 타이밍에 맞춰서 변속을 이어가나가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가속 페달의 초반 느낌은 약간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엔진에서 치고 나가는 가속감은 아주 가벼우면서도 아주 매끄러운 그런 엔진의 느낌이에요. 그런 감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묵직한 비교음으로 치고 나가는데요. 비교음이 정말 이 VQ 엔진만의 이 힘, 이 느낌, 이 느낌이 바로 VQ 엔진입니다. 3.5 리터 VQ 엔진입니다. 스포츠 세단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웬만한 코어너링을 만나도 어지간해서는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안 올려도 깨끗하게 이 차 라인딩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맥시마에 적용이 된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인데요. 액티브 언더스티어 컨트롤 이 장치죠. 전륜 쪽의 좌우 타이어의 구동력을 제어하는과 동시에 완벽하게 자세를 잡아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코너링 성능을 발휘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또 후방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서로 유동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코너에서 발생이 되는 언더스티어 향상을 잡아주게 됩니다. 고급 세단이라는 말이 붙을 만큼 편의장치도 넘쳐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파노라마 선 루프, 이 차의 통풍 시트, 풀링 시트죠. 탑승자들을 정말 편안하게 배려를 하고 있어요. 앞차와의 거리와 속도를 입력하면 도로의 흐름을 따라서 달리게 되는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러도 적용이 됐습니다. 뭐 어지간한 웬만한 옵션을 다 갖추고 있는 거죠. 기성 있는 디자인과 편의장비, 첨단 기술 등으로 최고급 스포츠 세단이라는 목표로 일관성 있게 조율된 맥시마의 경쟁력은 국내 시장의 동급 모델과 비교해봐도 그 행보가 밝아 보이는 모델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럭셔리 스포츠 세단 맥시마였습니다. 네, 시승기 영상 잘 봤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테리어가 훨씬 더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주행 안정성도 갖췄고요. 뭐 이 정도면 드라이버의 마음은 움직이기에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저도 옛날 옛날에 아는 사람이 이 차 타는 거 봤다 했잖아요. 정말 겉모습이 너무 달라졌네요. 정말 스포츠카스러운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근데 갖출 건 진짜 정말 다 갖췄네요. 그렇죠.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어라운드 뷰, 후측방 경고장치. 아마 이런 것들이 맥시마를 더 빛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뭐 또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무려 이 차의 역사가 35년이잖아요. 35년의 역사가 정말 이 차의 전통을 말해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엔사 브랜드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VQ 엔진, 15년 연속 워즈 워터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선정된 10대 엔진으로 또 유명을 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의 요소들이 전부 합쳐져서 그런 뭐 이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5년 연속 세계 10대 엔진, 그게 VQ 엔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엔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VQ 엔진 그러면 잘 모르는데. 네, 2.5리터도 있고 3.5리터도 있는데 3.5리터에 3500cc의 가솔린 엔진. 이 엔진이 바로 VQ 엔진이고요. 뭐 새가 바뀌어도 VQ 엔진이라고 하면 솔직히 그 우수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 어느 정도 기술력을 인정받을 것 같은데 아마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다운사인 엔진에 대한 다운사이징 엔진에 대한 기술력이 또 많이 돋보이고 있잖아요. 다운사이징이면 크기를 줄인다는 말씀이신가요? 배기량을 낮추면서 출력을 높이는 토보 차재를 더해진 그런 엔진인데 어려워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자님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사실 저는 차는 예쁘고 굴러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엔진 출력 얼마인지 뭐 이런 거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차근차근 좀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가는 재미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현 씨는 아까 기자님이 얘기만 하면 어려워,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몇 개월 전에 시작할 때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그랬었거든요. 아마 조금만 더 하다 보면 지현 씨도 자동차 박사가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자, 이 맥시마가 아까 뭐 식스그란 쿠페, 파나메라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스포츠 세단이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어느 정도인가요? 아까 좀 4천 조금 넘는다고 얘기했잖아요. 4,370만 원 정도의 이 정도면 거의 풀 옵션을 모두 다 넣어서 아, 풀 옵션으로요? 네, 네. 살 수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세계 10대 엔진을 장착한 고성능 스포츠 세단 맥시마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스포츠카와 세단의 장점을 골고루 다 갖추고 있어서요. 운전자들에게 정말 충분히 매력적인 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맥시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카리포트의 임재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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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